광양시의 중마동 23호 일반광장 정비사업을 두고 지역사회 내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중마동 23호 일반광장에 시설 노후화로 도심경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야간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고 사업비 14억을 들여 바닥분수와 잔디블럭 주차장, 조형파고라 등을 조성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양시의 23호 일반광장 정비계획에 대해서 인근 상가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역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는 가운데 지역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주변도로 교통정체 등을 이유로 주차장 조성 반대의 여론도 제기돼 지역사회 내 찬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